아득한 꽃처럼 보이던 수많은 추억이 새쳐가네요 인숙했던 궤도 밖으로 까만 접혀 너머로 뒤돌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그댈 만날 수 있을걸 하고 싶은 날 잊지 마는데 저희 선배들은 앨범에 도움을 주셨던 선배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테나 식구들은 항상 모니터를 많이 도움을 요청해요 정재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보컬 녹음할 때도 오셔서 음악 들어보시고 모니터링도 해주셨고 심재평 선배님께서는 곡도 써주셨고 질문을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도움을 많이 선배님들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그리고 트와이스 분들은 컴백을 앞두고 계시고요 방탄소년단은 컴백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팬인 입장에서 활동이 겹친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기분이 색다른 게 있거든요 물론 걱정이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혹시라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뿌듯함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